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코스피 삼천 시대입니다 정말로 국민들이 주식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정말 주식 얘기를 안하는 데가 없고 심지어 제 와이프 조차도 좀 이렇게 아줌마들이 많이 모이는 맘카페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정말로 하루가 멀다고 주식 얘기가 쏟아진다고 사람들이 진짜 주식 투자에 요새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코스피 삼천 시대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여기에 동참을 하셔가지고 재미를 좀 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전문가들은 실물 경제가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른바 비트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지금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가지고 갈 곳을 잃은 유동성이 사상 첫 코스피 지수 3천을 돌파시키는 등 지금 투자 과열 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게 작금의 상황이어가지고 우려스럽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이 자신의 그 펀드 수익률을 자랑을 했고 게다가 이어서 그 수익을 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또 투자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지금 안 그래도 국민들 사이에서 이 투자 열기가 과열이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여기에다 지금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보도된 소식을 보면 문 대통령이 이번에 총 5천만 원을 5개 한국판 유질펀드에다가 천만 원씩 투자하겠다라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8월 달에 일본의 그 수출 규제에 맞서가지고 당시에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 등에다가 투자를 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다가 5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었고 당시 펀드 가입 이후에 9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필승코리아 펀드 수익금 약 4,500만 원 정도에다가 일부 금액을 더 보태가지고 총 5천만 원을 한국판 유질펀드에다가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날 필승코리아 펀드 수익 환매 요청을 한 상태이고 해당 금액이 3일 뒤에 입금이 되면 오는 15일에 한국판 유질펀드에다가 가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에 투자하는 펀드는 디지털 유질 분야하고 그린 유질 분야 중소 중견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등 5개 종류의 한국판 유질펀드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고 이 가운데 공모펀드는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의 삼성 뉴질 코리아 펀드하고 KB 자산 운용의 KB 코리아 뉴질 펀드 그리고 신한 BMPP 자산 운용의 아름다운 SRI 그린 뉴질 펀드 1호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뿐만이 아니라 특정 지수와 연동이 되는 ETF 상품 등에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청와대 측에서는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국판 유질이 국민의 삶의 질을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번에 문 대통령의 투자 결정은 중소 중견 기업의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를 대한민국 미래에 다시 투자한다는 메시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튼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펀드 승률은 무려 90%나 이번에 확정을 지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소식을 보고 있으면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불로소득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보는 것을 마치 범죄를 저지른 취급을 하고 그거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말까지도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정부인데 펀드로 자신의 자산을 지금 90% 가까이 증식을 시키고 있는 대통령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는 불로소득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공직자가 그것도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자기 돈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펀드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그 펀드가 좋다라고 홍보로 하는 거가 이게 지금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지금 청와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판 유지를 관련된 펀드에다가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당 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한국판 유지를 관련해가지고 좀 말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 9월 달에 대통령이 한국판 유지 전략회의를 열어가지고 청와대로 국내 금융권 대표 40명 이상을 불러서 그들을 앞에 두고 한국판 유지 전략을 성공시켜야 된다라면서 금융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당시 대통령은 그 자리에 거대 여당의 대표 그리고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청와대 비서진을 총출동시켜가지고 국내 금융권 대표들 앞에서 유지 성공을 위해서 금융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금융권의 중요성을 강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도 한국판 유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민간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 꼭 필요하다라고 우회적으로 해당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여기저기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해당 정책에 투자하는 펀드에다가 가입을 하고 또 여기에 가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행위인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일각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너무 지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티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펀드 수익률 90%를 자랑한 이날 통계청에서는 대한민국 일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고 지난해 취업자 수 감소폭이 1998년 이후에 최대를 기르고 했으며 작년 12월 취업자도 1999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의 고용 상황을 기록을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루가 멀다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고통스러운 처지에 몰린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방역 대책 특히나 객관적인 지준도 없는 방역 대책 때문에 정말로 지금 삶이 파탄까지 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투자 수익률을 자랑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당신들도 투자를 하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시다시피 투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의 생계가 해결이 되고 나서 여유돈을 자산 증식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는커녕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치 딴 나라에 살고 있다는 듯이 투자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투자를 좀 독려하는 듯한 이런 모습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 현실과는 괴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라든가 금융 전문가들은 실물 경기가 좀 뒷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은 좀 버블 속에서 비트 열풍까지 더해줘가지고 과잉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여기에 좀 부채질하는 듯한 이런 모습은 보일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대통령은 국민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습 거기에다가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기업들이 좀 사업하기 신나는 이런 토양을 만들어서 경제도 좀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뭐 정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면은 이거하고 지금 완전 반대로 가고 있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커녕 오히려 지금 뭐 이 공유제다 뭐다 이런 얘기하면서 기업들이 점점 사업할 맛 안 나게 만드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 그리고 집권 여당의 역할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